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발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뤘서 아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로 가시스로 인사합시다 진리가 성도님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 미혹의 영과 미혹의 영과 미혹의 영은 진리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그렇게 살아가서 물건을 보면서 이게 제일 비싼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게 제일 튼튼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프랑스 사람은 이게 최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이거 진짜입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하도 우리 민족이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퇴원하고 자라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참 의심이 많고 잘 믿지를 못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세계에서 나왔잖아요. IQ가 제일 높아서 세계에서 세자리 숫자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이라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기술력이 뛰어나지요. 세계의 기능은 다 썰지요. 썰어 그냥.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그렇게 아주 만들어 팔기로 유명하지요. 그런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파는 것을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 짝퉁을 잘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지요. 아주 정교하게 대한민국 짝퉁 시장의 작년 기준 짝퉁 시장의 경제가 140억 달러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통계가 전 세계에 열 번째로 그렇게 큰 규모로 짝퉁 시장이 환산하면 한국 돈으로 20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일부러 모조품 쇼핑을 올만큼 한국의 가짜 명품 제조 수준이 불명예스럽지만 최고라고 합니다. 요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힘들 만큼 뭡니까? 딥페이크가 그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했죠. 이걸 딥페이크를 신종 짝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딥페이크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컴퓨터 안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학습이 돼가지고 특정 인물, 얼굴 표정, 음성, 재수 추억까지 다 그렇게 똑같이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늘어가죠. 미국에는 지금 벌써 AI가 이 시간에 서서 설교를 한답니다. 그렇게 똑같이 쉽게 설명하면 영상 속에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제 KBS에 딥페이크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밤 10시쯤 말을 하는데 보니까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바꾸는데 1초만에 얼굴이 바뀌어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확 1초만에 그래서 목소리까지도 다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교수들의 말이죠. 가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특정인의 명예를 그냥 훼손할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를 하고 성적 콘텐츠의 빅페이크를 기술을 그렇게 사용해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그 교수들 하는 말 중에 들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재산 보니까요. 320 몇 조요 조. 그러니까 트럼프는 6조. 뭐 그 장관들 나오는데 다 줘도만 줘. 그 정도 돈이 많아요. 우리 조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327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와가지고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수백만 불 했는데 이게 딥페이크예요. 싹 사기를 당했다고 어제 교수가 그 말을 KBS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나고 여기 투자하라고 하니까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기였거든요.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전문가 말로는요. 자세히 보면 가짜 진짜 알 수 있대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봅니까 대강보지. 바본들 뭘 압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와 가짜에 대한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래요. 영적인 삶에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이것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진리위에 굳게 서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위에 굳게 서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진리위에 굳게 설 수 있느냐.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굳게 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이 말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어느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게 아니고 솔라 스그립추라 오직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이 아무리 행패는 없으시고 성경대로 말하면 그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근구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란 영원토록 동일한 유일성의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자유함을 맛보게 된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여? 자유케 하리라. 모든 부분에 자유케 해버린다. 예수를 제대로 진리 알고 믿는 사람은요. 완전 자유한 사람이에요. 얼굴에 심각한 게 없어요. 머리 굴리 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해가면서 그런 거 없어요. 너의 염려를 다 줄게 맡겨라 그러세요. 그냥 패스오바 그냥. 밖에 부리고 아무 문제가 없어. 예수 믿는 데 문제 있다. 문제 있죠. 문제 있죠. 문제 많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문제 있죠. 그 문제.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뒤에 답이 있어.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뒹굴뒹굴. 뭐 콤보물 진리 없어. 죽게 맡겨버려. 이게 진리 아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영육관에 건강한 거예요. 강건한 겁니다. 자유한 사람들. 당당하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봐가면서 기죽을 이유가 없지요. 진리를 모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진리 모르니까. 오늘 법무를 통해서 사도요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 이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안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게 됩니다. 속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속아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증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이미 졌어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미움이라는 상처로 잡혀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같이 봅시다. 영적 싸움.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문제 오거든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그 말만 해도 이깁니다. 영적 싸움이다. 저 인간이 이미 증거예요. 이미 잡혀버렸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자가 우리를 항상 삼키려고 24시간 풀가동하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당합니다. 영계 모든 신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금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육간의 삶을 올해 이제 다 갑니다. 나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증거의 길을 지열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실체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체만이 육신만이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명상을 닮아가지고 영적 존재예요. 사람만 죽으면 태워버리고 묻어버리고 버려버려요. 왜?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떠나버리면 죽었다 그래요. 짐승은 죽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그냥 없애버려요. 왜? 영이 떠나 버려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눈에 영이 안 보여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영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면서 사실은 영으로만 활동하는 존재예요. 영으로 다 움직입니다. 육체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 쉽게 말하면 육체로 보면 진리의 영이 있고 인간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 영. 이런 미혹의 영 대표가 사단이지요.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미혹의 영 미혹하죠. 우리만 군 있다. 이게 미혹하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신천지 우리만 군 있다. 여호와의 정인 우리만 군이다. 여호와의 정인은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주일 이거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딱딱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단로 더하지요. 통일교 보세요. 지금 무슨 명이 죽은 지 오래된 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산 그냥 말로 어마어마하죠. 딱 뭉쳐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짓형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요한이 말씀 기록할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온통 혼란 가운데 빠트려버려 교회를 그래서 영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영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거짓형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과 종교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죠. 율법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신자들 다른 종교인들 겪는 것 똑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똑같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좋은 거 주겠어요. 불안 염려 걱정 시기 질투 싸움 분쟁 평가리기 요거 하는 거예요. 요런 것처럼 요한봉 8장 44절 사단 마귀 이거 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진리가 거세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벼돈서 5장 8절에 보면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찬나니 그랬어요. 삼킬 자를 흔들리는 것 믿음 없는 것 말씀에 기초하지 못한 신앙 흔들흔들 그냥 삼킬 찾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해 시험들게 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처럼 다른 종교인들 살도록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미역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2절 2절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족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한 기준이 뭐냐 어떤 기적을 해가거나 예언이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어떤 병이 낫는 이런 이적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당들도 병고쳐요 무당하다 귀신도 나가요 큰 귀신도 그러면 병도 고치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문 7장 15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런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조사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령을 가진 거짓령을 가진 자들이 실제로 실제로 많은 능력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도 행해요 거의 혹하지 말아 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현실 속에서 분명한 분별 방법 분별의 기준 그게 뭐냐 분별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48자 운명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길이로 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원과의 다 믿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하면 끝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느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자면 지가 그리스도야 지가 구세지야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요 아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 지가 아버지야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다 믿어요 이 거짓령이 이란령이 돌아버리면 목숨 걸고 믿는다니까요 마태봉 24장 사슬로 오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사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시고 사도요한은 그런 실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요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잘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요한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저것들만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고 그냐말로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들이 말하는 주장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 보이는 것은 다 악하고 안 보이는 것만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뭘요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과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 그렇게 주장해요 다시 말해서 잠시 사람 육체 속에 있어 사용했을 뿐이고 육신이 이제 육신이 죽을 때 떠났다 이걸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말하죠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 당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따랐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진리를 퍼뜨려가지고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떠났어요 사도요한은 이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마테문 심장심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다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들입니다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절대 진리를 위해 우리는 국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가야 문의지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 누가 흔들어도 문의지 않을 것이다 연구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 복음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복음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할 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 말했냐 좋은 열매예요 열매라 열매 거짓과 진짜의 차이가 뭐냐 열매다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냐는 나물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리라 열매입니다 열매 영계 모든 신도들 삶의 현장에서 영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 있는 성님이다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부딪힐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영 앞에 미혹의 영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진리의 영 앞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어버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어려움 오고 염려 걱정을 사단이 집어넣어 주거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모든 걱정 염려 불안에서 건져주겠다 꺾어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렸어요 종이 호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둘이 와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한봉의 16장 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활란다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불신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십자가 죽으면 끝났다 생각하면 천만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이 부활이 이긴 거예요 처형 십자가 처형 비참하게 죽였지만은 죽으면 끝났으면 졌지요 부활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겼다라는 표현은요 완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승리가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야구부 사장 첫째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평신도 때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목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 불치병자들 지하실에서 목동 지하실에서 상가 지하실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개척하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개척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줄 모르니 귀신을 쫓아봤습니까 병을 고쳐봤습니까 그런데 그 사복음순 속에 참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 걸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불치병 환자가 일어나서 그러고 내가 보면 내가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는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주어지고 평신도 안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미 주어져 버렸어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으면 사용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자 빛이 임하면 뭐요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어둠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어둠 물러가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그냥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진짜면 정말 예수 생명 예수능이 있다고 하면 허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올 수가 없어요 천만 명이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는 있다고 하면 아멘 그렇게 우리의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부르잖아요 그때 막 찬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화장이 다 마귀같이 보였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오요 방귀가 병귀를 신하고 차량 보면서 확 혼자 들어가잖아요 대당신 그야말로 전 나라마다 왕을 보낼 만큼 힘이 있는 교황청 게임이 됩니까 영적으로 싸움 무장해서 싸우잖아요 혼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예수 생명 예수능력 소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속입니다 속여 속인단 말이에요 오고 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 능력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사실을요 확인하면 누리는 것이 뭐냐 성정적 신앙생활이에요 눌러주시면 안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먹는 거 우리가 어릴 때마다 새끼 밥 먹는 게 힘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그 소리 안 해요 다이어트한다고 먹질 않아요 아예 얼마나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북한 보세요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구촌에 유일하게 물론 아프리카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3분의 2가 3분의 2가 한 달에 100불가 살아요 100불 100불이면 10몇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제사장나라 서기 위해서 하나님 한국을 지금 띄우고 있는데 트럼프 뭐랍니까 한국 돈 많은 나라라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저렇게 국간비를 작게 받냐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한국을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다민족들인 제가 이제 내년에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얼마나 260만 명이 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인구의 5%에 5% 지금 우리 해외 땅 끝까지 만민에게 우리가 성교를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향해 나가야 돼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도 훈련시켜서 보내면 이건 막 세파수 가면 끝내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느 한 달 달 달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느 해본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다 민족이 몰려오고 있어요 서울에 제일 많아 서울에 누가 제일 많으냐 미국 사람이 제일 많아 경기도가 나머지 미국 외에 미국 일본 외에는 싹 다 경기도로 다 퍼져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지금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지금 장박태를 넓히는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룩한 고민 기대하시라 성부영신예배 5절 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사도 요한과 다른 사도들이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말씀을 주며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느니라 따르의 말씀을 따르의 이거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은 뭐요 반대지요 그래도 그렇지 토를 달지요 보대로 안 봤지요 의심하지요 오늘 못 봤지요 그러되니까 미혹의 영이 사도 바울은 대살고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두 속임으로 멀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하미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간 사람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가 기준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 받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 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리만 들으면 눈이 벌쩍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할 때 영혼이 뛴다고 심장이 뛰어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 1서 4장 1절 6절 말씀 아주 독특한 구조가 돼 있습니다 진리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삶을 강조를 하는데 앞뒤로 뭐가 있어요 앞뒤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앞뒤로 요한은 7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대전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 하잖아요 수요일 날 주로 수요일 날 주로 이렇게 교회를 가면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교회 가더니 강단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했어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기다렸다가 벌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는 그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거를 또 강조해요 앞에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놓고 오늘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또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또 강조해요 마치 1.6절까지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 뭐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사이에 절대 진리가 들어있어 절대 진리가 딱 들어있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은 진리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는 사랑할 수가 없지요 사랑은 진리에서 시작된다 교회는 보금의 절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 되어야 돼요 내가 뭐 말이 한다 한다 안 한다 뭐 이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이 사랑은요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내가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 동기가 없어야 수용이 되지 내 어떤 계획과 내 계획이 있는 날 그거 안 맞으면 안 하죠 불편해서 안 만나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왜냐하면 사단이 오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 다 갈라놓거든요 오해를 갈라놓기 섭섭막이 좌상심 건드려가지고 다 상처 죽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오해가 오해가 커서 완전히 찢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상처 없는 사람은 다 수용하지 다 봤지요 다 이해하지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나 뭐 뭐 뭐 한도 안 한도 그걸 실적 위주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라 서로 사랑해서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라고 기도를 아무리만 해도 사랑 없으면 빠가야 가짜예요 가짜 짜가야 짜가 나 뭐 헌신 말했다 전도 말했다 근데 사람을 막 무시해 개무시하고 막 막 가짜입니다 가짜 지의 의의를 위해서 설치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예원교회가 이래 돼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강단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보금의 절대 가치가 빛을 바라는 사랑의 공동체 보금의 절대 가치 이게 이제 현장의 장막탈을 넓혀가는 증거가 있죠 이 응답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로 유명한 김창욱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재밌대 웃기고 아주 김창욱 교수 아주 불행하죠 제주도에서 아버지 농인이고 뭐 실제로적으로 엄청 그렇게 불행하고 자랐는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으잖아요 상당히 강의를 잘 하더라고요 김창욱 교수에게 여학생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는데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말까요? 질문을 그렇게 할 때 김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이 학생이 기회라 그럼 혀 질 기회란 말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할 기회입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와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것인지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여부로만 주여주여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더 빛을 바라는 참된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길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